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이론 물리를 연구하고 있는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연구와 육아를 매진하고 있는 이성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과학자가 되어야지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물리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물리학과를 가게 된 계기는 당연히 매체에서 많이 보는 은하, 우주 이런 거 관심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물리학을 공부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학에 갔고 대학을 가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양자역학 이런 걸 배우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응진물리학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응진물리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노출이 없었고 대학 가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분야가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돌이켜서 생각해봐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거는 이래야 된다, 물체가 굴러가야 된다 이런 선입견이 가장 연구하는 데는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은 전혀 저의 선입견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다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 깨어나가세요?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깨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특별히 깨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면 됩니다 책이나 영화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시면 뭔가 과학에 관련된 거를 대답해야 되나 싶다가도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때 봤던 제목은 좀 그런데 러브 오페어? 러브 오페어? 제목이 재밌다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배경음악이랑 그다음에 타이티에서 찍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도 가끔 우울할 때 봅니다 전공 분야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가 어떻게 물질 안에서 흘러가는가 를 공부하는 게 제 주된 목적, 연구 목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자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 연구 주제입니다 이번 강연은 과학의 희열이기 때문에 제목에 맞게 물론 제가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 여기서 제목을 정해주셨지만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언제 과학을 처음 접한 건 아니지만 이 분야를 접하면서 언제 가장 신선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희열을 느꼈는지에 조금 되돌아보면서 준비한 강연인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재밌냐라고 하면 저희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이런 과학을 그래도 배운다기보다는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상식을 깨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상식을 버리시면 됩니다 상식을 버리시고 그냥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시면 양자역학의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연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연장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미있고 일단 10년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지금 하는 이 순간 재미있고 그렇지만 이게 응용으로 언제 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저희가 쓰는 모든 전자제품 같은 것도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건데 양자역학이 처음에 태생할 때는 그걸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듯이 이게 언제 유용하냐라고 하면 저도 그건 드린 말씀이 없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유용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재미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